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정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해서 주장했던 것이 전용 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의 서브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된 거죠. 국정원 감사의 요지는 얼마든지 외부에서 손쉽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관위의 전산장비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만일 북한 해킹 같은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가 마비될 수 있는 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측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이유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데 이 조작을 완전히 밝혀낸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국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서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접근해 가지고 후보가 얻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 선관위가 해온 그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비교적 대부분 선거구에서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던 2016년 20대 총선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보시게 되면 2016년의 후보별 차이값 그리고 2022년의 후보별 차이값 이걸 비교해 보면 그러면 너무나 확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 관악구 값 비교적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조작 정도가 심했던 이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차이값이거든요. 사전뼈기 당일 2016년 총선에서는 샤누리당이나 더블당이나 차이값이 플러스 0.1% 마이너스 0.2%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았다는 이야기죠.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 민주당의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차이값이 플러스 10.8%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거는 2016년 선거 2020년도 4.15 총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정감활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거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모든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한 것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를 동일한 조작방법을 써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그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국정원 선관위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다 어떻게 가능했냐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근해 가지고 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이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인터넷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의 상하이에서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에 접근해 가지고 그다음 북경에서 조작할 수 있고 미국의 와신또 지시에서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 조작을 다 얼마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국정원 조사에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아주 더 상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정상투표입니다. 2022년 총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이 차익값을 비교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경우에는 차익값 크기는 물론이고 특정 후보는 모든 투표수의 차익값이 플러스 값이고 다른 후보는 모든 투표의 차익값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2016년 선거 결과하고 2020년 총선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제야의 케이스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원도 차익값입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투표는 차익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됩니다. 이게 2016년 강원도 여러분들 선거구의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0에 3% 내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채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비슷했다는 거죠. 더블당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나 접속이 가능했던 2020년도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차범위 0에 3을 넘어가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결과인 거죠. 국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이 들통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절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없다. 우리 메인 컴퓨터나 서버에는 이렇게 이용해 왔는데 이 작업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얼마든지 뭡니까? 선관위의 메인 서버라든지 이런 데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 작업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이 작업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책임을 선관위가 지어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이런 아주 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야에 계시는 kc가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무재합하게 실시가 됐습니다. 2016년 총선의 이름 경상남도는 3%를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3%대를 넘어가는 데가. 그 이야기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간에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얼마나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얼마나 요란스럽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가 됐는지 국민의힘은 모두 다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왜 표를 빼앗겼습니까? 더불당은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뭐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광역시도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대구에서는 더불당 여러분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데도 또 조작한 거 아니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야 전문가 여러분 만들어주신 제야에 계시는 k분이 얼마나 큽니까? 다 이런 마이너스 값입니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모든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다 표를 빼앗기고 더불당한 여러분들 모든 선거구에서 다 공짜표를 듬뿍 여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경남, 서울, 경기, 충청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모두가 다 마이너스고 크기가 무진장 큽니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뭐라고 주장했는가 외부에서 절대로 우리는 인터넷 전용망을 쓰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감사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 일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여러분들 연기는 안 피웠는데 불을 안 때웠는데 연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안 썼는데 여러분들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총을 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부정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충청도 충남 대구 강력시 경상남도 강원도 대개 여러분 다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선관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속이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선과 낙선의 영향력을 행사한 조직적인 범죄가 이렇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국정원 감사가 대충 덮는 쪽으로 가겠지만 사실 보면 나라 꼴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해도 그냥 수사 한 번 없이 가니까 사실 여러분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게 국가가 맞느냐고요. 이런 범죄 집단을 여러분들 용인하고 국가가 맞습니까 이제는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문제를 그냥 너무 많이 보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해부한 노동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날개를 딴 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돼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그야말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아주 여러분들 제대로 된 통사책입니다. 세계역사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라는 그런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문명의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어나가시게 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